버서커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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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씨맨 파머 왜 이래 아니 시청하면 뭐가 있는지 알려드려야지 아니 이거 다시 하는거잖아 이거 다 알아 아스쳐넘분들 호수아빈 다이소몬노 파이어 실더 탱커 요시 저거 맨날 저렇게 다 읽어요? 네 무슬모 PVP 무슬모 PVP 이거 한 번씩 외쳐야 돼 빨리 하세요 무슬모 PVP 나는 이 컨텐츠가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날 줄 몰랐어 언제까지 늘어난다 나도 몰랐어 여기 여기 최근에 탱커까지 추가가 됐고 클래스 잘 모르죠? 처음에 저 세개밖에 몰라요 아 그럼 더 좋아 그럼 더 재밌게 그럼 더 재밌어 파이어 클래스 콜드매지션도 조금 뭐가 있어보이는데 워터 엘리멘탈 워터 엘리멘탈로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워터 엘리멘탈 워터 엘리멘탈 돌아간대 워터 엘리멘탈 워터 엘리멘탈 들어갔어요 워터 엘리멘탈 골랐구요 무슬모 PVP 세손가락에 꼽히는 쓸모없는 캐릭터죠 워터 엘리멘탈 뭐야 이거 수분이 0이 되면 죽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유지됩니다 워터 엘리멘탈 워터 엘리멘탈 워터 엘리멘탈 아파 흰푸푸푸 붙어있어 워터 엘리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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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딴거 한 번 골라보시죠 자 또 한 번 불안하네요 제 엘리베토리 저 정도면 콜드벨천서 파이어클래스는 안봐도 비디오다 윈드서머로 해보겠습니다 오 윈드서머로 나쁘지 않아요 오오 갑니다 갑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어스러워 탈시켜줘 근데 나 너 벨을 끼웠어 아니 나 벨을 끼워 죽는다고요 아크벨린 빨려서 공격하시지 뭐하는 겁니까 아니 난 왜 탈 하하하하 하하하하 싸워보지도 못했어 아니 그래서 이걸로 공격을 어떻게 해요? 네? 형타로 때리면 돼요 오오 정말 굿수로 비빌 나 너무 불신에 찬 거 같아 어떤거도 선택 못하겠어 너무 재밌고 허수아비가 그냥 어쩜 쓸만하니까 쓸모없을수록 쓸모 있을 것 같아 하하하하하하 다 했죠? 허수아비는 모두 밀립니다 앞에 밖에 못 때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잠깐만 내 앞으로 와봐 하하하하 뭐야 하하하하 이게 힘이 엄청 세게 들어가있네 무수모하지 않아 허수아비 한쪽 방향은 보고 못 움직이는데 힘은 되겠어요 무슬모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스 파머 갔습니다 하하하하 뭐야 레알 파머야? 파머 네 정성이 부족한 질 나쁜 동작물 왜? 아니 이거 야 이거 클릭하면 동생이잖아 하하하하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정성 주세요 정성을 주셔야지 심고 뼈가루 주고 정성을 주면 본인을 쓰다듬습니다 왜 왜? 하하하하 왜? 본인을 쓰다듬죠 열반데 진짜 하하하하 내가 내 머리 쓰다듬을 생각하였을 때 기분이 아픈에 무슬모 PVP 무슬모 PVP 우측 아